오늘은 비가 오면서 아침부터 날씨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햇살이 들었어 근데 아무튼 금방 또 날씨가 안 좋아질 거예요 비 오고 막 그런다고 이거 구름 있는 거 봐 남편은 진짜 안 먹는다 했기 때문에 진짜 미니 오랜만에 미니 뚝배기 꺼냈어요 오랜만에 오늘은 날씨도 안 좋고 돼지고기 잔뜩 넣고 어제 밤에 분명히 냉장고로 옮겨놨는데 해동이 아직도 덜 됐어 아 진짜 억울해 생각해보니 김치가 모자랄 것 같아서 김치가 별로 없거든요 폭삭 익어버린 이 깍두기를 넣어야 겠어요 냄비가 너무 작아요 냄비가 너무 작아 이렇게 폭삭 끓여줄게요 와우 간 봤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오셔가지고 이걸 좀 넣어야겠어 깜짝 놀랐어 아 그래 지금 잠들어가지고 갑자기 갑작스럽게 낮잠을 자고 있어 오빠 진짜 안 먹어? 안 먹어 이거 김치찌개 돼지고기 가득 진짜 먹을 거야? 헐 날씨가 추워 으악 이야 오 완전 맛있겠죠 오늘은 여기서 나 밥 너무 생긴 거 아니야? 아니 밥 조금 먹겠네 장난하는 거지 조금만 먹는다길래 조금만 먹는 줄 알았지 자 이만큼 됐어? 7분 김치찌개 아무튼 아 생활식당인가? 이거 김가루 이렇게 부셔 부셔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비벼서 먹을 거예요 부셔 부셔 이거 부셔 부셔 아 맛있다 잘 안 부셨어 돼지고기 가득여서 으음 미쳤다 더 가져가는 거 아니야? 뭔 소리야 아 다이어트 하신다면서요 고기는 먹을게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대박 대박 응 진짜 한국에서 먹은 맛 진짜 오늘 너무 잘했다 응 와 진짜 맛있어 오빠 오늘 그러니까 대박인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진짜 별로지만 맛있어요? 밥을 앞에 먹는 중이야 오늘은 주말이니까 홍고추 놀러 왔어요 우와 예쁜 거 이런 거 사야 되는데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된 거 마음에 드는 거 살 거예요 이것도 예쁘다 오 1,300불 괜찮은데요? 왠지 이 쇠가 녹 있을 거 같아요 왠지 느낌 와 녹슬 느낌 지금은 예쁜데 라면이나 사야겠어 어? 순한 맛도 나왔어요 순한 맛? 난 매운맛 매운맛 파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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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때? 어우 쟤 지금 완전 완전 포드래요 마음에 든다고? 응 엄마 사? 응 마음에 들어? 응 아들 사라고 했으니까 사야겠다 어쩔 수 없다 들어가 귀여워 앉아 앉아 어 맘마 줄게 앉아 앉아 깜짝 놀란다 맛있어서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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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스리라차 맛있어? 꼭 두 손으로 먹어야 돼 아 아 아 주스 여기 있잖아 네 주스 여기 있잖아 오늘 저녁도 남편 다이어트를 해서 물만두 이렇게 해서 양념 해가지고 먹으려고요 아들도 좀 먹어 볼텨 아들도 좀 먹어 볼텨 양념 물만두 양념 물만두 아들 닭도 심플 이거 먹고 볼텨 만두 좀 주려고요 옳지 브로콜리 좋아해요 맛있지? 크림 하나하나 지금 다 잘라서 하고 있어요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코코씨는 페인트 해야 돼 아 네 페인트 해야 되죠 코킹하고 이제 페인트 하면 돼요 장보러 왔어요 장보러 왔어요 오랜만에 왔다 장보기 목소리 최악이다 자자자자자 오늘은 상태가 신선 신선한 거 맞지? 신선해요 감자 홀 이거 싹 났어 아싸 이거는 싹 안 났다 니가 너 구한 사람은 틀라 4불 9팔 이거 맛있으니까 밤 어쩌고 밤 요거트 요거트랑 우유랑 우유를 많이 사야 돼 그치? 작업자들 커피 맨날 타줘서 작업자들 커피 맨날 타줘서 엥 4불 4요 어 두 개 살까 이거? 월마트가 월마트가 좀 싸요 달걀 5불 3이 6불 10이 싸 3불 오 안 깨졌어 안 깨졌어 안 깨졌다 우유가 종류가 별났네 이거 일단 이거 아들 거랑 우유 우유 진짜 커 이거 우리 아들 말 잘 들었으니까 이제 주스 타임 머릿속으로 아 힘들다 장 걸 때 조용하면 주스 준다고 했더니 진짜 조용했어 속으로 주스 먹기 힘들다 이렇게 아이고 이런 거 좋아해 자 5룡 5룡 아보카도 이 아보카도는 항상 이것만 써요 이게 뭔가 제일 좋은 거 같아 아닌가? 네 비싸요 13불 42 너구리 살까? 어 김치라면도 있다 너구리 어때? 너구리 한 놀이요 네 여기 블랙 신라면도 팔고 그냥 신라면도 팔고 완전 한국이에요 김치라면도 있고 이거 뭐야 숨 숨 라면 신골드 이거 귀엽나? 어 그것도 있어 와 이거 불닭도 있고 짜파구리도 있고 다 있어 오늘도 와규 지난번에 와규 사니까 비뇨 비뇨 필요 없어요 남편 이제 한국 간다고 다이어트 하고 안 먹는데요 진짜 사? 어어 사 다이어트 안 하세요? 먹고 다이어트 하세요 헉 온 김에 여름용품 구경 어 그네다 그네 그네 얼마야? 29불밖에 안 해요 대박 뒷마당에 나무에 설치하기로 했어요 공사 다 끝나면 사야지 우와 여름용품 여기도 많다 진짜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런 거 너무 재밌어 추억 돋아요 추억 돋아요 주말이지만 한강 월마트 아빠가 준대 자 자자자 가자 가자 마치 안 가져가 아무도 안 가져가 오늘 오늘 진짜 조금 샀어요 인기 마치 인기 마치 아 아 네 커피 인젠이 날씨가 날씨가 추워서 커피를 마셔야 돼 짠 우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음 으흐흐흐 자기도 달래 자기도 달래 오늘의 점심 맛있다 맛있다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맛있다 맛있다 오 맛있겠다 맛있다 완전 달달 그 잡채 미국의 맛 다 먹어야지 이리 와봐 빵 먹고 싶은 거 빵이야 빵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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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지 에이 음식 다 먹잖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